마제스터 전무가의 투자의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1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들 핵심적으로 봐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무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가님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포스크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엘젠솔, 그리고 셀트리온그룹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상당히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제가 투자의 기술에서 5월 15일에 매수 시그널이 뜬 종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 그때는 지금 우리 박상경 앵커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 정확히 5월 15일 1시 42분에 캡쳐를 떠났어요. 매수 신호가 뜬 종목이 에코프로, 포스크퓨처엠,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이런 지금 2차전지 주도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기서는 강력하게 매수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시자고요. 먼저 오늘 포스크퓨처엠이 정확하게 5월 15일이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어떤 매수 신호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오늘까지도 올라온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장중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IRA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IRA 법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6월 5일까지 감축 법안이죠. 31조 4천억 달러가 1월 19일에 이미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는 모습도,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현재도 보세요. 31조 8천2백억 달러입니다. 지금도 현재 실시간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일본은 굉장히 어려운 디플레와 인플레를 다 극복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3만 1,300포인트서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본으로 바라만 말씀드렸어요. 모든 각국 중앙은행에서 일본을 보면서 장기 30년의 침체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즉 유동성을 투입해서 이렇게 경기를 내수를 부양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배워야 산다 4월 18일 날 일본이 이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를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여기서 깊이 좀 관심을 보이실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워야 산다 4월 18일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자산 매입 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보는 통화량이 8,800억 달러에서 8,900억 달러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인플레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9%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4%까지는 낮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에서? 일본이 4%.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 이후에도 4%의 어떤 마지손으로 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거기를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잠깐 화면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만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미국의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1990년도의 불황에도 4% 이상의 인플레를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유동성 투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8,800에서 2만 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도 4%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4%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선에 딱 4%까지 있다. 그럼 연준에서도 지금 4.9%에서 2하까지 내리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과정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장은 다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 보시자고요. 선물 지수가 340.9포인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견인차 효과를 했던 건 결국은 이 구간에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저는 주도 섹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이제 추세가 단기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살짝 좀 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종목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추세, 단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되 5일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브슈팅이 거의 되고 있는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고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올라도 5%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했던 시점들 같은 경우는 3월 중순경에 7만 5천 원, 7만 6천 원 이 정도이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덤비는 시점이 아닌 이제는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 종목군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제스터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에 이거 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제가 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무려 19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시청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 올라오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GP직이면 100등 100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매도가 아닌 끝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마제스터 유튜브 개인 채널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오늘 6시에 올려놨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도 섹터는 2차전지 양극재와 우리가 셀 그리고 원료.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 원강 에코 프로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이 끝없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올라왔네. 매도? 저는 매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지난 4월 19일은 고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에 양극재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또 조인트 벤츠 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렇죠? 바로 셀 업체를 거치지 않고 GM이라든지 바로 다이렉트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에코 프로 비엠도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거예요. 5월 15일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5월 15일 날 어떤 종목의 시그널이 떴냐면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모든 종목들이 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보세요. 에코 프로 비엠이 이 자리입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5월 15일 날 22만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또 23만 원 넘어가고 또 23만 원 내려올 때는 또 매수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42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코 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을 비교를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도 정말 위대한 기업이고 그리고 에코 프로도 더 위대한 기업인데 결국은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각방 언론이 많은데 이 비싸다.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비싸다. 그런데 결국은 에코 프로 비엠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조인트 벤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에코 프로 비엠도 저는 더 위대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1선으로 돌파를 하고 정거점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에코 프로 보세요. 에코 프로도 지난 5월 15일 날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50만 5천 원. 50만 원권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57만 원이에요. 한 10%, 한 11%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만 보면 뭐냐면 이번에 이번 주부터 이번 주에서 다음 주 6일까지 임상 종량 학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셀트리온 제약 8만 5천 9백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정거점을 넘어가면서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역시 정거점까지 왔습니다. 제가 정거점까지 추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치를. 그리고 셀트리온도 정거점인데 이게 정거점 못 넘어가고 있죠. 셀트리온 저 바이오 제약도 굉장히 좋아해요. 셀트리온 제약 5만 7천 원에 거의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몰빵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단기 물량들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수익을 내고 중기물량도 한 10%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거와 그리고 주도 종목인 에코프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또 투트랙으로 이번에 또 매수를 한 상황이고 이게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추천을 했던 5월 15일 날 라이브 생방송에서도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음 주 6일까지 임상 종량 합계가 끝나고 나면 단기 유션은 또 끝나거든요. 그러면 얘들 끝나고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 반도체 삼성연드 하이닉스가 단기 추세가 약간 매물 소화를 이격 조정을 해야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눌린단 말이에요. 얘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2차전지 양극제 그리고 주도 종목들이 간다. 양극제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엘지화학이에요. 엘지화학 지금 사도 됩니다. 매수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이제 염호 그죠?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그 시점이 부각되는 시점은 2024년도 아니 2023년도 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관 관련해서 지금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 자회사 이 상장 이슈는 그렇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또 올라간다.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주도 섹터들이 이제 조정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아니 최근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뜬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낙부가 되는 오늘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5월 31일 날 신호가 뜬 종목이 금향이 있어요. 금향이. 그러면 금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신호가 뜨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 그쵸? 포스코 퓨처엠 이때 매수 신호를 떴을 때 우리가 놓치신 분들 5월 15일 날 놓치신 분들은 에코프로 비엠 이 애들이 주도주예요. 포스코 퓨처엠 LNF는 조금 약하다. 그런데 낙부가 대로 매수 신호가 뜬 종목이고 에코프로 비엠. 이런 종목들을 공격 못 하신 분들은 저는 또 공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분할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향이 좀 신호가 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월 31일 날 그렇죠? 금향이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확고한 주도 섹터들이 올라가야지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도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구간에서 865포인트 선이거든요. 지난 4월 19일 날 913포인트 정고점을 넘어가려면 주도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그 중심선상에는 2차전지 섹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관심 가질 섹터 같은데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토마토 유튜브 라이브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도주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2차전지 섹터와 그리고 간도체 주들의 어떤 고점 타이밍을 어디서 자화했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4시 정확히 이토마토에서 공개 방송 실시합니다. 네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4시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이렇게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한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개장 중에 1분기 성장률도 나왔고요. 소비자 물가 경제 지표도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전기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속부치랑 같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정도 기록했는데 19개월 만에 물가가 가장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다시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물가는 꺼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스터 진단 있는 날이죠. 금요일이니까 또 종목 진단 원하시면 아래 나오는 번호 02128-3388번으로 전화주셔서 종목에 대한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은 증권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장 준비 잘 하시고요.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